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요하께서 가라스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인외에는 좌우를 풍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오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그 직업 가운데는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또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나 또 기술자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그 일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그 일을 상대하기가 상대하는 시간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을 또 상대하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항상 사람을 마주하는 직업 교사나 교수나 변호사나 판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요즘 뭐 서비스 받으려고 전화하면 이제 전화 응대하는 그런 안내하시는 분들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여 이렇게 가진 그 직업의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목사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장년의 노년의 일이기까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항상 만납니다 주일에는 또 더군다나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람이 좋아질 때 힘들까요 싫어질 때 힘들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항상 만나는 직업에 속한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는 게 좋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아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버거워지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 직업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람 만나는 것이 버거울 때 만나면 좋고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담이 될 때 그때가 아마 목사로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요나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말씀하되 내가 이 박넘글로 인하여 성내미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여러분 박넘글 때문에 지금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지금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요나가 왜 박넘글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린 그 이유를 한번 찾아 봅시다 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심이시라고 노하여 기도하여 가로대 여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하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치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너의 생성내미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하니라 하나님 여하께서 박넘구를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넘구를 인하여 심히 뒤파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넘구를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취하며 요나가 홍군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박넘굴 때문에 박넘굴이 자기를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좋아했던 박넘굴이 사라지는 순간에 아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스를 읽어보면 1장부터 4장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가 한 번이라도 내가 기쁘다 즐겁다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너 니뉴에로 가라니까 정반대 다시 쓰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기쁘고 즐겁다는 말의 고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기쁘다 즐겁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4장 오늘 6절에 보니까 심이 기뻐했더니 요나가 박넘굴을 인하여 심이 기뻐했더니 그런데 여기에 대비돼서 1절에 보면 요나가 심이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뭘 그렇게 싫어할까요? 인의회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일을 심이 싫어하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인의회성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로 쓰임받아야 될 선지자 그런데 인의회성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의회성 사람들은 아수르 나중에 인의회성은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서 수탈하고 침탈을 뺏어가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산과 재물을 다 뺏어가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배하였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지배받은 식민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자로서의 그 마음은 굉장히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 인의회로 가라 인의회 백성들의 죄악이 내게 들려서 저들의 큰 악을 행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너는 가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리고 요나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인의회로 가라 라고 그에게 지시하여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정반대 방향 인의회와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쓰란 곳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 가던 길이 평탄했을까요 그 바다에 큰 풍락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죠 배가 침몰위기에 당하게 되죠 그때 이런 일이 누구로 인합니다 요나가 그때서야 일어나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다 속에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 3일 밤낮으로 뭐 했겠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가 토하여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요나야 다시 니누에로 가라 똑같은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여 니누에 성으로 들어가는데 니누에 성은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약 3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둘레가 한 97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성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 그 3일 길을 하루길로 빠르게 그 성을 큰 길을 대로를 지나가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인후의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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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성 안에 있던 인후의 백성들이 왕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신하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했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전해주는 요나란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후의 성에 내리려고 했던 지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니라 라고 요나서 3장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싫어하여 은혜받는 것을 싫어하여 그렇습니다 싫은 것은 싫은 거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싶은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피하고 싶은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할까요 왜 이리 외상 사람을 싫어할까요 아니 이쯤 되면 마음을 돌이켜 뭔가 생각도 바뀌어야 될 텐데 왜 그는 아직도 싫어할까 바로 요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4장 9절로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넘꾸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의 관심은 이제 박넘꾸에 집중합니다 니누의 성 사람들도 싫고 박넘꾸이 죽어서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도 싫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잠깐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박넘꾸 그런데 그 박넘꾸이 없어진 순간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10절 11절을 보면 요하께서 가랐을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넘꾸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인외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오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넘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닌위의 성에 있는 12만 명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 너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박넘꾸도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닌위의 성에 있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어른들까지 하면 60만 명이나 되는 이 성읍의 사람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닌 것은 아니죠 싫은 것은 싫은 거죠 사람일지라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싫어하는 그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아수르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뭘 사랑합니까 세상에 부동산입니까 세상에 물질입니까 세상에 식물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적 존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학의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까 그럼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도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2장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도 신본주의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하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요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아수로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선지자 있습니다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는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 속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멸망당하기 원하는 민족 멸망당하기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나라는 망해야 되고 어느 나라는 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구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 폐역한 죄인된 인위해성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기를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니 10명만 있어도 나 멸하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귀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1번 그러면 1번 아주 바닷속에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심하게 그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1억 2천6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중국에 14억 6천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신 겁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우리들이 아끼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같은지 다른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니누의 성 이 사람들을 나는 아끼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성 사람들 회귀하고 돌아온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잠깐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면 오늘 생각과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세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 목숨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성도 한 사람의 그 소중한 가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세상에 보면 사람을 경시하는 사람이 무시되는 돈보다 사람이 더 무시되는 돈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은혜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또 구원받은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소외된 자 세리와 창규와 문등병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줍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들을 신방합니다 우린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니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구약의 고아와 객과 과부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고 했어요 고아를 돌아보라 과부를 돌아보라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 라고 했죠 신약교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되 죄인들을 돌아보시되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분이 3년 동안 공세인을 통해서 찾아간 사람들을 보세요 안식일에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 회당의 걸 지켜보던 회당장은 그거를 비난하죠 아니 안식일에 왜 병고치지 그 사람에게는 회당장에는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병고침 받고 치료받는 것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하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 물어보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뇌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잖아요 주님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이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는 뇌인이냐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더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 아니 우리 개혁공동체 권사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꼭 그 마트에 가면 이렇게 채소를 고르면 꼭 저울에다 달아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 두 개 무 두 개 가져와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가 나가는 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트 주인이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분에게 우리 마트에는 오지 마세요 당신은 항상 오면 그렇게 한답니다 저울에다 달아보고 이것저것 가져다가 달아보고 달아보고 달아와가지고 제일 큰 무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마트에서 오지 말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날도 그 마트에 와서 또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마트 사람들로부터 들은 분이 또 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어떻게 나를 보든지 말든지 마트 주인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이분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 두 불이에요 더 좋은 무 더 큰 무 나는 이것만 잘 사가지고 와서 잘 먹고 맛있게 끓여 먹으면 돼 그런데 그 그분을 어느 교회에 다니는 어느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교회 사람들 다 그러냐고 물어보더래요 이분에게 그 교회 사람은 다 그러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다 그러냐고 뭐를 사랑하는 교회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우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무우를 사랑하냐고 오늘 우리는 무우를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뭘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기뻐하는 교회 사람을 아끼는 교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니까 또 육체냐 영혼이냐 또 따지죠 육체 말고 영혼 육체 말고 영혼 여러분 그럼 한번 분리해 한번 해보세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 보세요 그럼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입니다 시체만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린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물건보다도 부동산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요나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에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제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걸로 끝났어요 요나서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않냐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고 차비로우시고 같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내 이웃의 영혼을 돌아볼 때 가장 가까이인 우리 교회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저 먼 나라의 아프리카 인도 과태말라 멕시코 미얀마 중국 일본 그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무시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싫으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싫으니까 이렇게 무시했던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도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도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